자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으로 둘러 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며칠 비오는 깨끗해졌어요 가시더라도 건강해 가실 거 아니에요 입으로 꺾어주고 가요 오늘도 역시 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정말 우리 살면서 한 두세 번은 꽉 아픈 것 같아요 국민이나 대부분에서 중요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연쇄 바른병원 조보영 원장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지역번호 02-6676-012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안방에서 여러분의 건강 지키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허리가 1년이면 한두 번씩 좀 아파가지고 저도 그 환자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좀 적당히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쭉 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는 아직 늘 아파서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아픈 경험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 허리가 아! 해서 그냥 갑자기 아픈 경우가 스트레스랑 또 연관이 되는군요 저는 그래요 이거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허리 질환이 관련이 있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중에 중병에 앓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가볍게는 척추 질환에서 척추의 노화로 인해서 다들 조금씩 정상적인 척추가 아닌 상황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상사한테 꾸중을 듣는다든지 할 때 갑자기 목뒤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리고 신나는 운동 경기를 보고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게임이 끝나면 바로 아픈 것도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군요 드라마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고서 이렇게 목잡고 넘어지는 게 연출된 게 아니었나 봐요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없어야 건강이 오래 잘 수 있지만 또 척추를 평소에 관리를 많이 해야지 또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까요? 척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이 체중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면서 근력이 위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노인들 이렇게 보시면 팔다리가 가늘어진 경우를 자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척추 근육 쪽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허리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허리에 힘이 많이 가해져서 노화가 이제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체중 감소가 척추 건강을 위해서 꼭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 준비했습니다 그림 준비했습니다 네 허리의 신경이 이제 허리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엉치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그 제가 차를 한 10년째 좀 타고 있어요 저 같은 분들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 10년째 타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고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랄까 차를 유지하는 밑에 쇼방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유지하는 나사에 쿠션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허리도 이 뼈도 나이가 들면서 중장년층이 되면 그게 아무래도 오래 쓰니까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진환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렁뼈 척추와 척추를 연결해지는 물렁뼈와 저희 소위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에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게 됐는데 우리 어릴 때 젊을 때는 피부가 촉촉한 것처럼 수액도 촉촉하게 돼서 정상적인 척추 디스크의 기능을 잘 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노화가 오게 돼서 수액의 탈수화가 진행이 되고 딱딱하게 되니까 뼈끼리 맞닿는 일이 벌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척추가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인대나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온다든지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를 연장증 네, 지금 이 사진이 저희가 요즘 많이 검사하는 MRI 사진입니다 척추 진단에 꼭 필요한 그런 검사들인데요 MRI 보시면 하얀 부분이 수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벽돌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뼈들이 허리뼈들이고요 뼈와 뼈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물렁뼈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수분을 의미하는 건데 젊고 건강한 허리들은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물렁뼈의 색깔이 좀 거무스름하게 변하면서 특히 한마디에서는 까맣게 변했죠 하지만 이 신경이 지나가고 뒤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신경적으로 아직 돌출이 되지 않아서 많이 누르지 않아서 통증은 뭐 이 단계에서 치료를 하면은 저희들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잘 치료가 되는 반면에 이걸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급기야는 간격도 쭈그러들면서 신경적으로 돌출이 되게 돼서 다리와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아프게 돼서 이제 잘 걷지 못하고 서있기가 힘들게 되는 그런 허리 디스크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네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서 이제 디스크가 많이 오는 반면에 누구나 다 이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는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시면은 이제 아까랑 다르게 물론 뼈가 다들 수분이 빠져나와서 까맣게 된 것을 보이시죠 네 까맣게 된 것 자체는 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렇게 이제 방치되게 되면 이렇게 더 좁아지게 돼서 이 정도 단계에서 저희들이 치료하면 역시 더 간단한 치료를 쉽게 날 수 있는 반면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제 여러 마디가 좁아지게 돼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수술을 해도 예우도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척추관은 이게 단면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넓은 이 신경관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노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아주 서서히 좁아지게 돼서 가만히 계실 때는 안 아프지만 이제 걷거나 서기 시작하면 다리가 절여서 이제 쉬게 되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이 척추관 협작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림을 보니까 이해는 빠른데요 또 이게 노화가 되는 과정이 딱 보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보면은 허리가 아프면 그냥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찜질하시거나 물리치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유영씨가 속성에서 그런 건 아니군요 아 그런가요 일단은 근데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이런 좀 일치적인 방편보다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이제 뭐 검사가 처음부터 정밀하게 다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그냥 간단한 통증이면은 물리치료나 침 같은 치료도 아주 통증을 조절하는데 좋은 치료긴 하지만 2주 이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남는다든지 치료받을 때만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병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즘은 조기에 진료를 하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치료로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아주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기 진단이 돼야 빨리 치료가 되니까 호미를 쫙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큰일 나죠 조기 진단을 내면 가래를 안 내면 불도 져갔다가도 안 내면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진단을 위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디스크냐 디스크의 병이 생기거나 협착증이냐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함께 한 번 보실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인 허리 쪽에 생기는 병인데요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하고 다리가 동시에 아픈 경우가 많은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주로 발목이나 엉치 쪽에 통증이 심하고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좀 편해집니다 협착증인 경우에는요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면 또 통증이 심해지게 되죠 저게 또 대표적인 차이가 되겠는데 허리 디스크는 앉으면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이 심해지는 반면에 협착증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고 걸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실 때 누워서 다리를 들어봤을 때 다리가 많이 땡기신다 그러면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고 협착증인 경우에는 관성적인 질환에서 통증이 없게 됩니다 눈 하나 깜짝아 나오고 계시네요 저는 근데 살짝 오른쪽 협착증 쪽에 조금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겠네요 저는 이제 제 2진단은 그렇게 한번 직접 같이 받아볼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빠른데요 근데 왠지 생각에 젊은 사람들은 상처가 나도 좀 빨리 아물고 하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질환이나 좀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선입견인가요? 아까처럼 말기로 오시는 경우는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협착증처럼 또 치료가 잘 되는 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좁아졌기 때문에 좁아진 부위를 찾아가지고 넓히기만 하면 병세는 완치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이 병이 완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병이 있었던 이런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몸 관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좁아진 부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수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아시다시피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허리에 근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 없이 넓히겠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협착증의 대표적인 원인인 추간판의 그 압력을 낮춰가지고 추간판의 돌출을 좀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고주파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자극을 계속 협착으로 받게 되면 신경주의의 부종이나 이제 유착 등이 생겨서 완성적인 통증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유착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히겠다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들이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경막의 내시경을 보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협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술적 치료들이 최근에 나와서 조기에 협착증을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관심들이 많으셔서 지금 전화를 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나가지 마시려고 했는데 다 안 나갔어요 전화 왔어요 다 안 나갔어요 전화 한번 받아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시죠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네 저는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네 네 시술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네 했는데도 그게 할 때 뿐이고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무릎 밑으로 종아리 하고요 네 발목 발목 있는 데가 너무 통증이 막 이렇게 아퍼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도 계속 아프거든요 네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네네네 주로 이제 발 쪽하고 종아리 쪽이 아프신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발목 있죠 복숭아 뼈 있는데 거기다가 쉰 것 같고요 네 동아리가 너무 아퍼가지고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술인지 주사 치료를 받으신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 시술을 받으시면 그런 불편한 증세가 좋아지긴 하십니까? 그때는 한 2주 정도는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주가 지나면 또다시 아파지시고요 예예예 아 예 지금 이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게 되면은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경에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쪽에 그 시술을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허리 쪽에 병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맞는데 이 시술만으로 병세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협착증이 시술만 가지고 낫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병이 오래돼서 만일 시술로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협착증의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이분 시술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또 계속 아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분 시술 갔습니까? 수술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치료 갔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 안 들어서는 어떤 단순한 주사치료일지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그런 시술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치료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간단한 시술만 가지고 모든 병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기에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병세가 이제 말기로 진행되면은 이제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다신 자를 받아보셔서 꼭 필요한 맞춤형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전화하셨어요 그러게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 허리가 아픈데요 네 병원에 가니까 저 피스커도 조금 있고요 소착증도 조금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허리가 머리를 감을 때 조금 수그리면 불편해요 허리가 네 그리고 저 뭐야 이리 처음에는 다리 사이 그러니까 다리 이 배와 다리 사이 안 있습니까? 네 무리가 당기면서 무릎이 좀 통증이 있는 거라요 네 그리고 이게 요즘은 이리 앉았다가 앉을 때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다리가 이게 쥐가 내려서 당겨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엉덩이 엉치뼈 안 있습니까? 엉덩이뼈 많이 보면 엉덩이뼈가 약간 이렇게 아파요 네 많이 걸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걷는 거는 이리 걷는데 어떤 데는 좀 괜찮았다가 어떤 데는 조금 심하고 그럴 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허리 숙이실 때 힘드시고 앉아 계시는 게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를 바로 펴기가 아마 힘드실 앉으면 괜찮아요 아 예 오래 땅바닥에 앉아 계시는 게 괜찮으세요? 어 근데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좀 다리가 당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는 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협착이 아주 경미하게 이제 있더라도 심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뼈와 뼈를 연결하는 물렁뼈의 고장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경우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숙일 때 통증이 심한 분들이 대개 물렁뼈의 통증이 있는 경우 물렁뼈의 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 추간판 뇌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현저하게 그런 통증이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이분은 그 치료를 받으면 좀 뭔가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증세로 봐서는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진찰과 정확한 치료 굉장히 중요하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고주파 수핵 감압술입니다 고주파로 수핵을 감압 뭐 좀 어려워요 열을 좀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어가 어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아까 추간판 내에 압력을 높이는 수액을 감압, 압력을 낮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바늘로 추간판 쪽에 특수한 바늘을 삽입시키게 되면 주사바늘 끝에서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주사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수액을 효과적으로 녹이게 됩니다 녹이게 되면은 지금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가이드해서 이쪽에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물렁뼈 쪽으로 이 바늘을 위치시키게 되면 여기서 고주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튀어나왔던 수액이 여기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쪽에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던 다리를 지나가는 신경을 눌렀던 부위가 녹아서 없어지니까 신경이 이제 풀어지게 되니까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게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주사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면 신기한데요 이거 저희가 시술 과정을 화면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저희가 예전에는 수술을 째고 들어가서 이 수액을 직접 기구로 드러내는 거였는데 요즘은 아주 기술이 발전해서 저렇게 바늘로만 찔러서요 부분 마치만 하고 환자랑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고요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끝이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게 저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무균실에서 저런 식으로 관을 위치를 시키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저 장치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추간판 안쪽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수액이 녹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시도하게 되고요 아하 수액이 녹게 되면은 이제 수액이 올라가서 압력이 높아진 디스크를 고치는 치료가 되게 되죠 네 좀 더 열이 가해지면서 그것 좀 더 튀어나오는 게 쫙 녹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튀어나와서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튀어나온 걸 싹 녹여버리니까 옛날에 다 이렇게 개복해갖고 칼로 이렇게 자르고 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뜯어내고 그게 이제 워낙 그 예전에 이제 수액을 꼭 감압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거든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충도 많이 남고 그럼요 그러니까 환자의 득실을 따져서 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저런 식으로 저희가 쉽게 수액을 감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수술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저희가 많이 시행하게 되고 훨씬 더 결과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의사 전환하면서 꼬리뽀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옛날에 고민할 때 그런 시술을 좀 받으려고 조물처럼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죠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 시술은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든가 입원이라든가 요즘 현대인들 바쁘시잖아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와서 잠깐 한 30분 정도 준비 후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술만 가지고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되고요 병원에서 한 30분 정도 안정하시고 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하신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손쉽네요 어르신들한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수술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마취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좀 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비교적 젊은 분들의 허리 통증에서 효과가 더 좋고요 노인들에서도 아까처럼 허리를 숙일 때 아프시다고 하거나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든지 앉았다 일어나실 때 이렇게 허리를 바로 묶이는 분들인 경우에 이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 추간판이 도출된 후에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 효과가 좋고요 퇴행성 변화가 적은 경우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등 주사치료 온갖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건 만성요통인 경우에 저희가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병이 심한데도 마취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목 디스크가 또 많이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운동 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목 디스크 경우는 수술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말고도 좀 다른 거 이렇게 좀 안 하고도 수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목 디스크는 이제 상대적으로 허리보다 수술이 더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면에 이 고주파 수액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 고주파 수술로 수액을 녹이게 되면 효과적으로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목 디스크인 경우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좀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MRI를 보시면 이 환자분의 이제 여기가 앞 턱이 되겠고 앞목이 됩니다 그래서 뇌가 일부 보이고 이제 목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 척추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들이 있는데 여기 뭐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자극하는 걸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로 이제 이걸 쬐고 들어가서 식도 기도 제끼고 혈관들 제끼고 아주 무서운 신경도 다 제낀 다음에 이거를 수술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은 저희가 간단하게 바늘을 여기다 찌릅니다 이런 식으로 찌르면 거의 구멍이 안 나나요? 찌른데는? 여기로 이제 쬐고 들어가서 당연히 여기 구멍이 나죠 구멍이 내는 게 치료의 목표니까요 찌르고 들어가서 이쪽에 이 관을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이 안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야 되면 수액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몇 달 지나가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환자분은 그 전에 이미 증세가 효준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게 그 수액 딱딱해진 게 단백질인가요? 수액은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일부가 당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오징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처럼 쫙 쪼그라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오징어 측은 그렇게 생각 안 해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주파 온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00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해야겠네 이거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저희가 원하는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좀 더 신경적으로 가깝게 되면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고 중앙 쪽에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온도를 많이 올려서 효과적으로 수액을 녹이는 치료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나 튀어나오는 것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잘 그걸 좀 쪼그라뜨리게 만들어서 신경을 누르지 않게 그런 또 아주 아주 쉬워 보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술 받는 사람이나 쉽지 하는 분들은 아주 고나도 머리를 좀 많이 스쳐야 될 것 같아요 고주파 수액감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 시술 한 번이면 그래도 좀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분 15분 간단하게 좀 치료가 되는 반면에 한 번 딱 주사를 맞아서는 또 해결이 안 될 것도 같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번 정도로 충분히 신경감압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술 후에 계속 잔통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치료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비교적 이유가 좋은 치료 사례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51세 남자 환자분이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체열 촬영을 보시게 되면 통증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분 왼쪽 종아리에 파랗게 온도가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디스크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고주파 수액감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는데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수술이나 큰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리가 고주파 수액감압수를 했을 때 수액감압으로 신경의 자극이 품위에 풀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시술을 했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증세가 좋아지고 저희가 증세가 좋아졌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바로 이쪽에 팔았던 통증이 없어진 것을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젊은 여자 환자분이고 디자이너고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만성요통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 허리가 통증이 심해서 허리 아프고 엉치가 아프던 젊은 여자분입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역시 이렇게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분한테도 고주파 수액감압수를 했을 때 수액이 현저히 사이즈가 줄어서 신경이 풀린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진상으로도 이렇지만 환자분이 바로 시술 직후 평소에 10년 동안 아팠던 통증이 바로 없어지는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약 10년 전에 레이저 수술로 한 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괜찮았는데 요즘 가끔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다리나 허리 무리가 좀 가면 그러고 나면 좀 아파요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세수할 때 세수하는 시간 정도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네 그래 좀 아프고 그래 이제 허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오른쪽 전에도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오고 아픈 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래 걸으시는 건 괜찮으시고요? 오래 걷는 것도 걸을 때는 괜찮은데 걷고 나서 좀 아픈 거 같고 그래요 지금 뭐 환자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10년 전에 레이저 수술을 하시고 예전엔 레이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수액을 감압을 시킨 다음에 효과를 많이 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허리는 한 번 치료를 했다고 병이 완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이가 들면서 허리를 쓰기 때문에 허리는 계속 노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마디가 다시 나빠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을 안 받은 마디들이 또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증세로 봐서는 허리 디스크가 주된 증세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기가 힘드시다는 것과 이제 걷기가 상대적으로 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협착도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다리가 저리신다고 하면은 협착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치료를 뭘 좀 받아보셨습니까 최근에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데요 한 2주 정도 치료를 받으셔서 좋아지지가 않으시면 정밀검사를 좀 다시 받아보시고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이 어떻게 자극을 됐는지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면은 예전같이 그런 수술 없이도 요즘은 잘 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병은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시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트리블라 전화드렸는데요 다른 자리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허리뼈가 주저앉아 꼬리 펴 있는 데가 주저앉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걷다 보면 자리가 저려가지고 정거장으로 한정거장 걸어가다가 또 쉬고 또 가다가 또 쉬고 그러고 가거든요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잠은 잘 주무시죠? 네 네 잠자는 건 또 이분이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꼬리뼈가 주저앉았다는 말씀은 이제 꼬리뼈와 바로 위에 있는 오본뼈 사이에 물렁뼈가 이제 가라앉았다는 얘기고 아마 엑스레이만 찍어보신 것 같은데요 증세로 봐서는 전형적인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실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가 움직이 서거나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파서 다리가 줄여서 이제 앉을 때를 찾아보셔야 되고 허리가 숙여지고 하는 게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착증은 이 노화로 인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부 좀 간단한 치료의 반응이 있지만 일반적인 치료로 절대로 협착증이 넓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저희가 수술 없이도 잘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증서를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좀 빨리 좀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뇌신형 레이저 시술에 관련된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레이저까지 달려있으니까 이게 그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번호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넓히겠다는 게 이제 레이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경막의 유착박리술이 마취 없이 여러 가지 병이 있어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척추 수술 후에도 효과적인 그런 시술이 있었는데 기존의 꼬리뼈 시술에다가 내시경을 붙여서 저희가 봅니다 이게 훨씬 관이 좀 두꺼웠고요 관이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주변에 유착이 돼 있는 부위를 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장점은 내시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신경관을 직접 보기 때문에 MRI에서도 보이지 않는 병을 찾아서 저희가 유착을 풀기 때문에 기존의 유착박리술 흔히 성형수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까지 쏘니까요 레이저로 쏴서 인대를 태운다든지 튀어나온 디스크를 일부 잘라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지금 보시면은 굵은 관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꼬리뼈로 신경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병변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굵은 관이 신경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깨끗하게 소독한 수술실에서 저희가 유착을 푸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물도 좀 집어넣고 내시경이 지금 들어가서 저 신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경이 들러붙어 있는 유착이 저희가 보이고요 유착을 방리하고 한 후에 재유착이 생기지 않게 유착 방지제를 뿌려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레이저를 발생시켜 가지고 추가판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치료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큰 특징은 직접 보면서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MRI는 역시 정밀한 사진이긴 하지만 그림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여다보는 게 큰 장점이고 그 내시경에도 기존 성형술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거로 되어 있고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요 비교적인 이유가 좋은 사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50대 중반의 여정 환자분이셨는데 여러 마디의 협착이 있어서 병원에 좀 늦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되셨고 오시기 한 3개월 전부터 심해서 잘 못 걷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병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로 관을 넣어서 신경을 들여다보면서 지나가는 길목을 다 풀어줬더니 환자분이 통증이 바로 없어지시고 또 이게 허리가 이렇게 좁아진 분들은 자꾸 허리를 숙이시게 되기 때문에 키가 작아진다고 느낌을 받게 되는데 허리를 곳곳하게 피게 되니까 시술 후에 바로 내가 키가 많이 커졌다 아픈 것도 없어졌다 이렇게 운동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키도 좀 커질 수 있나요? 그럼요 허리가 제가 관심이 확 일어나네 키가 좀 작아지는 건 좋습니다 다음 자리에 넣어볼게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 남자 환자분인데 사진에서 보신 나사못이 들어가 있죠 예전에 이런 나사못 수술을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못 수술을 한 후에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편한 통증이 있으셨는데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수술은 아주 멋지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계속 힘들고 병원을 가는 데마다 수술 잘 돼 있으니까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만 듣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저희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죠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다 봤더니 안에 심한 유착이 있고 신경이 눌려있고 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풀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혈압 약도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는 거였어요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이 합쳐지는 약도 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고주파 수액감압수라고요 경막의 레이저 레이저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뭔가를 좀 무기가 많으면 좋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서 같이 하는 것이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거죠 네 추간판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추간판 내 열 치료 추간판 수액감압수들이 될 거고 이 수액 주변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의 압력을 낮추면서 신경의 자극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통증이 효과적으로 조절이 되고요 추간판의 압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추간판 자체의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인 반면에 이제 그 경막의 시술은 신경의 유착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신경 입장에서 보면 안쪽하고 바깥쪽을 동시에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늘어난 것을 쫙 줄여서 노란 신경을 넘게 하고 저렇게 눌러서 뻑끝한 신경이 제자리로 확 밀어버리는 그냥 예 바로 저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서 신경관 안으로 들어가고요 상처를 아주 조그맣게 내서 붉은 관을 놓고 이제 내시경선과 레이저선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특수관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연결해서 신경관 안으로 들여다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신경이 직접 보이게 됩니다 뼈가 보이고 노란 신경이 보이고요 그쪽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서 보면 저렇게 염증이 뻘겋게 있는 부위에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레이저를 쏴서 저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부위를 저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전화 한 통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허리가 아파갖고 방송을 보다가 제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선생님께 궁금한 점 여쭤보시죠 네 허리가요 원래 제가 목 디스크도 있었어요 몇 년 전 한 6년 전에요 네 그런데 또 최근에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요 병원에 가니까 태형성 디스크 사기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면 앉아 있는 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네 10분을 앉아 있기가 힘이 들어요 네 서 있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발목에 있잖아요 발가락 쪽에도 저림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허리를 숙이실 땐 어떠신가요 숙이면 아파요 네 뭐 계속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숙인다든지 앉아 있는 자세부터가 이제 허리에 추가판의 압력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압력이 높게 되면 수액을 싸는 그 단단한 외륜이 있는데 그 외륜이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되면 외륜 쪽에서 신경이 많이 분포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압력이 자꾸 높아질 때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다든지 허리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지 할 때 순간적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디스크 초기의 증세입니다 이분은 이제 발목까지 좀 자극이 있는 거로 봐서는 신경 다리로 내려간 신경에 일부 자극이 있으신 것 같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정밀검사 후에 제가 생각하는 질환이 맞다고 하면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전화한 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막의 내신과 레이저 시술 사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같이 합치니까 좋은 점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점점점점 제가 50대입니다 60대 70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허리를 어떻게 좀 목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오늘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척추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힘들지 않게 해주면 되죠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고 척추에 무겁게 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와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 척추는 아주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 무슨 철학적인 용어 같아요 척추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네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그럼 답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연세바른병원의 조보영 원장과 함께 수술 입원 없는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